밤사이 미국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 소식을 주시했습니다. 미중은 어제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고위급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용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뉴욕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뉴욕증시는 시작부터 무역협상과 관련한 소식에 촉각을 세우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0포인트 넘게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는 결국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1% 내렸고요. S&P 지수는 0.01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13%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네, 김 기자, 어제부터 미중이 차관급 협상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사흘간의 차관급 무역협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프리 게르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 미국 측 협상단은 협상 장소인 중국 상무부에서 중국 측 협상단을 만났습니다. 무역대표부뿐만 아니라 농무부, 상무부 관계자도 대거 동행을 했습니다. 또 차관급 회담이지만 중국 협상단의 최고 책임자인 류허 부총리도 회담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중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합의사항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아직은 입장 차가 큰데 고위급 회담 전까지 양측이 간격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번 달 만남이 무산됐었던 이 미중 정상. 다음 달 중순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가 다음 달 중순 미국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이 매체는 또 무역협상의 휴전 시한인 다음 달 1일 전에 양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휴전 시한을 연장할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는데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이 좀 가시적인 선거가 뚜렷하지 않아서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그래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다음 달 1일 전에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위협을 해왔는데요. 진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앞서 미국 CNBC는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수익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리기로 돼 있는 마감 시한도 연장,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미 중간에 계략적인 무역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협상 시한 연장만이 논의될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최종 단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